전신궁 황호신당 전신궁 황호신당에서 3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3제는 뱀띠, 속띠, 닭띠, 사유축띠 되시는 분들이죠. 뱀띠 같은 경우는요. 2018년도, 19년도부터 힘드셨기 때문에 2019년도에 3제가 들어오는 3제라고 해도 2018년도부터 미리 앞당겨서 3제의 기운을 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3제는 올해 2019년도부터 뱀띠, 닭띠, 소띠가 3제에 이어도 2018년도부터 미리 타는 그러한 기운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2021년도에 소띠 해에 3제가 끝나지만 2022년도 범띠 해까지도 후삼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운을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미리 이렇게 3제의 기운을 타시는 분들 또 3제가 끝났는데 후에 3제의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뱀띠 생이 되시는 분들은 2018년도부터 3제의 기운을 타셨기 때문에 2019년도 많이 힘들으셔야 되고 2020년도부터는 이제 내년이겠죠. 서서히 좋아지셔서 내후년 나가는 3제 때는 그래도 복삼제로 돌릴 수 있는 기운이 있으시니 기운 내시고요. 또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닭띠분들요. 이번에 닭띠 3제는 그래도 3제 많이 안 탄다고는 하지만 4제에 따라서 연월 1에 따라서 많이 좀 타시는 분들도 있죠. 2019년도에 3제가 들어왔어도 들어오는 3제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가운데 누울 3제는 우리 닭띠 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2021년도 나가는 3제에는 기운이 또 좋아지셨다가 2022년도에는 또 후삼제라고 그러죠. 여기 또 기운이 나빠질 수 있으니 후삼제를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띠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 소띠는 이번 2019년도부터 시작되는 3제 또 2020년도에 끝나죠. 소띠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큰 변화나 변동수는 없지만 사주에 따라서 몸수를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 조심하셔야 되고 2020년도부터 나가는 3제까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나가는 3제에 소띠해가 해운이 오잖아요. 그럼 이 소띠분들은 좀 긴장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몸수나 금전 쪽으로 또 이렇게 자꾸 내 몸에 수술을 해야 되는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 칼을 대는 형국이니 이 분들 소띠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제를 떠나서 3제가 아니어도 이 사주에 빌고 살아야 되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내 사주를 본인들이 압니다. 본인의 사주를 알면서 덮어놓고 묻어놓고 모른 척 하시는 분들 신제자 저희 같은 사주 아니고요. 신의 가물이나 신의 끼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 같은 신제자 사주는 신령님이 제자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비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의 가물이나 이 신기라 그러죠. 이런 끼가 좀 많으신 분들 또 이러한 사주로 인하여서 이 잦은 빙의가 되신다거나 꿈을 꾸면 정확히 맞는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자기 본인들이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서기를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2020년도 2021년도 쥐띠해 소티해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띠에 상관없이 이러한 직성이 있으신 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년 경자년 소티해 또 신축년이 오면 많이 힘든 해운년이거든요. 이분들 그러지 않아도 본인의 타고난 사주 팔자 또 직성 바람 때문에 힘드실 텐데 내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러한 직성이 있으신 분들 많이 조심하시고 좀 차분하게 마음 먹으시고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계단이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차분하게 가시면 이분들한테도 좋은 일도 많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선신궁 항우신당 안씨 제자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기운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주에 따라서 연월일에 따라서 또 성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는 것이고 2020년도 정자년에는 맘먹은 대로 뜻먹은 대로 다 풀어지시고 대박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올마이트TV 유소빈도 사랑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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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